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렬하게 만들 정치의 신. 이번 주는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5일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제 이종근 평론가는 상당히 중요한 11월 15일 전과 이후에 완전히 좀 달라지는 대한민국이 될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결과가 미칠 파장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결심공판 때 흘러나왔던 가요가 좀 생각이 납니다. 가수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이게 등장했던 거 좀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고 싶은 마음이 절절하니까 저런 표현을 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정말 간절히 모르고 싶은 거죠. 네. 간절히 모르고 싶다. 가사가 보니까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이 깊고 그것이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강하게 부정을 하고 싶으니까 이게 왜 이런 가사가 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쪽에서 아니 뭐 신성한 법정에서 뭐 이러는데 신성한 법정에서 그런 비교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도라에몽 비교를 했었잖아요. 본인들은 도라에몽에 비유하는 거 했으면서 이문세나 아이유에 대해서 비유한 거를 비판한다? 그것도 좀 웃기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래 그런 비유라는 게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 법리, 판례, 설례 뭐 이렇게 다 돼요. 그런 와중에 이제 막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비유들을 섞으면 더 와닿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일환으로 ppt를 하면서 언급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만큼 회자되는 것 자체가 적절한 비유였다라는 반증이겠죠. 네. 일단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처장 모른다라고 했던 게 하나 있고 또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 이게 또 그 선거법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결심 공판 때에서는 국감 때 내가 말이 좀 꼬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조금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을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태도는 사실 이재명 대표 쪽의 방어 논리로서 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아 여태까지 결백 주장하는 거에서 굉장히 후퇴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에 대해서도 인식의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할 때 그 안에 낚시를 했던 것 골프를 쳤던 것은 팩트로 보인다 이렇게 한 발씩 물러서요. 그렇죠? 그리고 백현동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꼬였다라고 또 물러서요. 이거는 말이 잘못 나갔다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격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뒤로 물러 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위진교사에 대해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는 실패한 교사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한 100걸음 정도 뒤로 물러선 거거든요. 지금 다 물러서고 있어요. 뒤로. 이따 또 뒤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여쭤보면 실패한 교사라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노림수가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길게 설명을 해보자면 또 이게 듣다 보면 재밌어요. 뭐냐면 교사라는 게 있어요. 그럼 교사를 하면 실제로 교사를 받아서 움직이는 정범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재명이 교사를 하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죠. 그런데 보통 교사가 통하지 않았을 경우를 나눠보면 교사를 했는데 교사 받은 사람이 하려고 하다가 범죄를 실패하는 미수의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교사를 했는데 교사를 받은 사람이 거절해요. 나 안 받겠다. 나 싫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교사를 했는데 이 정범이 나는 원래 그런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사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 교사가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그게 법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에게 절도를 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미수에 그치면 절도 미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저는 절도 미수에 대한 교사가 되겠죠. 그런데 위증은 미수범 처벌이 없어요. 미수범 처벌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위증 교사의 경우에 위증을 하려다가 안 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미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위증 미수가 없으니까 위증 교사도 성립을 안 해요. 그리고 위증을 교사를 했는데 김진성 씨가 난 싫다라는 식으로 거절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교사는 예비 음모에 의해서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증죄와 위증 교사는 예비 음모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어떤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처럼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예요. 노림수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내가 교사를 한 게 맞다. 그런데 실패했다라는 거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정치 그만둬야 될 정도의 얘기잖아요. 정말 면 빠지는 거잖아요. 내가 교사를 했다는 걸 깔고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한 거는 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이거예요. 이렇게라도 살아남자. 구질구질하다는 얘기 들을지언정 불가벌이라서 처벌 규정 없으면 나는 그러면 결국은 무죄는 받을 수 있지 않냐. 위증죄에 대해서는 예비 음모나 미수범 처벌 규정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실패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되면은 자기가 경험으로 아는 거죠. 뭐 형수에 대해서 쌍욕한 거 모두 다 알지만 지나가고 나면은 그냥 그 자리 지키는 데 대해서 큰 영향 없잖아요. 여태까지 온갖 논란이 다 있었고 전과 사범이잖아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디서 물러나야 되는 관계 없잖아요. 위증도 교사했다. 그런데 나 무죄 받았잖아. 그럼 나중에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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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남으면 난 그냥 간다.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정말 유죄만 아니면 된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유죄만 아니면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실패한 교사라는 걸 꺼낸 순간 정치적으로는 사망선고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나는 그럴지언정 유죄 판결만은 피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의 논리가 성립을 하려면은 실패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가장 핵심적으로 패착인 게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즉각적으로 반박이 나왔던 게 이재명 대표는 그랬어요. 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김진성 씨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진술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SNS에 계속 써요. 지금 그만큼 겁나는 거겠죠. 그런데 검찰에서 그래요. 당시에 김진성 씨가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증언을 했다. 그게 조사에도 기록이 됐고 판사님도 심지어 이 증언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몰기 위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입니까? 라고 재차 정리하는 질문을 하니까 김진성 씨가 맞다라고 증언을 다시 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실패를 했고 교사는 인정을 하면서 어쨌든 실패했다. 이런 논리를 또 새로 들고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뒤로 물러서는 거를 막 면빠지게 정치권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 들을지언정 정말 하나만 걸려봐라. 이제 이런 태도를 볼 수 있죠. 하나만 걸려봐라. 그런데 정말 기본적으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고 본인이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논리 구조를 복잡하게 머리를 굴려서 짜더라도 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성입될 수가 없어요. 김진성 씨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넘어설 수 없는 통곡의 벽이죠.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을 좀 보고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 과정을 계속 지켜본 사람이라든지 법조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누군가가 하는 말을 좀 신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걸 노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약간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법원에서 나오는 판단 구형량이 그러니까 선고하게 되면 이제 형량이 나오니까 그 형량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구형이 나왔던 거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이 나왔었잖아요. 법정 최고형은 아니고 양형 기준상. 양형 기준 최고형 징역 2년이 나왔고. 그런데 국민의힘의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는 유죄인데 벌금이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유죄일 경우에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의 법조인들이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유죄일 경우에 80이 나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판결을 아예 그냥 통으로 무죄를 주장하면 모르겠는데 유죄인데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거는 지금 글쎄요. 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죄는 인정을 하는데 피선거권 박탈은 되지 않는 정도의 벌금 획수가 나오는 그런 예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국민의힘 의원인 윤석열 의원이 왜 이렇게 예상을 했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당에서 그분 봤을 때도 참 좀 독특하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독특한 예측이었다. 네. 독특한 예측이고. 본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측은 법적이지는 않아요. 그럼 구재룡 변호사 개인적인 예측지를 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사실 예측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벌금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선 무효형은 뭐 어떻게 되든지 당선 무효형은 당연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이제 형을 꼽자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딱 맞고 그나마 야당 대표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더라도 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뭐 이 정도까지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요. 벌금형도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무조건 집행유예 형은 나올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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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는군요. 더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쭉 연결되잖아요. 김혜경 씨 사건도 저는 유죄로 보고. 네. 그건 한 벌금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실형 1년 정도 이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네. 줄줄이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도 계속 sns에 글을 올리고 또 당에서는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이제 인터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례에 좀 빗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게 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 주권주의가 최우선이라는 측면에서 판사들이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 대선거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궤변이죠. 네. 궤변이죠. 그러니까 다 자신의 영역이 있잖아. 삼권분립이 있고 국민이 선거로 하는 영역이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걸 뭐하러 만드나요? 공직선거법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그냥 당선되면 다 사하노라 이렇게 해버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뭐 공직선거법이나 여러 범죄에 의해서 유죄가 됐을 경우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규정들을 국회에서 만들었잖아요. 국민의 대표들이 그걸 원해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그걸 부정한다? 그거는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법정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민의에 의해서 판결하기 시작하면 그건 사법의 종말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론재판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뭐 불리한 얘기만 있으면 여론재판이다,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하고 유리한 내용을 끌고 있는 광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여러분 모여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럴 때만 국민 찾나요? 국민들 힘들어하시는데. 본인들 선동하는 거에 사실 국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호응도 안 하시고 많이 안 오시잖아요.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최대한 끌어모은 숫자만큼도 지금 안 모인다라는 평가가 있을 판에 뭐 일주일 넘었는데 민주당 추산으로도 33%가 빠지잖아요. 그래 놓고서 지금 국민주권주의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지금 호응을 못 얻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이런 식으로 흔들려고 하는 것은 사법의 종말을 지금 제속하는 민주당의 헌법 부정하는 그런 태도다 이렇게 봐요. 네. 한동훈 대표는 근데 선거법 위반 혐의 이게 정말로 이제 선거를 좀 이렇게 특히 제일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뭐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는데 예전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일회성으로 했던 말이다, 일회성 거짓말이다 이런 논리로 좀 어떤 사법 판단에 있어서 무죄를 받기도 했고 이전 판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좀 적용이 될 만한 사건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예상치 못한 토론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대처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그것도 뭐 권순일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과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지금은 이제 아직도 의혹이 진행 중인 단계죠. 근데 그 판례마저도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토론에서는 상대방이 공격하기 위해서 뭘 들고 나올지 그리고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 순간적으로도 대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방송을 4번 했어요. 4번. 4번 했고 보통은 또 질문지 미리 주잖아요. 미리 주죠. 미리 주죠. 그러니까 준비된 발언이죠. 일단 한 번 했을 때 뭔가 말이 꼬였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방송을 무려 4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SBS, KBS, CBS, 채널A까지 4번이 나왔고 4번에서 당연히 그 당시에 핫한 뉴스는 앵커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김문기 모른다 그러니까 막 여론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방송에서 계속 물어봐요. 진짜 모를 수가 있냐라는 여론이 진짜 많은데 정말 모릅니까? 국민의힘에서 사진이 나왔는데 진짜 모릅니까? 계속 증거나 내용들이 포개지면서 계속 물어봤는데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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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이랬는데 민주당 쪽 지금 대응을 보면은 그 4가지 방송 중에 그래야 그나마 방어가 될 수 있는 막 하나씩만 잘라서 얘기해요. 4가지를 일관되게 방어하는 논리가 없어요. 4가지 방송을 지금 했다는 거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튀어나오는 토론 과정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죠. 이거는 철저히 준비됐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가 두 꼭지잖아요. 백현동 발언은 본인이 국감에서 판넬까지 준비해 와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작정하고 얘기한 거라서 이것도 이제 그 이재명 판례 소위 말하는 이재명 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본인의 과거 판례 약간의 돌발 상황에서 말이 이렇게 헛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이번 케이스는 전혀 맞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어떻게든 또 이제 와서는 그것까지도 끌어붙여볼까 그러니까 말이 좀 꼬였다라는 변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꼬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재판도 꼬이고 인생도 꼬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말이 꼬여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정말 중요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히 이게 양쪽 진영이 좀 갈라져 있는 현안이다 보니까 생중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죄라면은 사실 생중계를 할수록 이재명 대표에게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민주당은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왜 피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결정은 사법부가 하는 거겠지만.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보통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판사님이 물어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 무죄 판결에 대해서 공시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해서 공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관보하고 일간지에 게재를 해줘요. 누구누구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받았었는데 무죄 선고됐다. 판결문을 이제 좀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판결문 공개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무죄라는 취지. 딱 그 결론. 결론이 공시되게 되어야 해요. 죽은 짧은 결론만. 그런 제도까지도 마련이 돼 있거든요. 무죄받은 사람은 자기가 여태까지 억울했던 거에 대해서 알리고 싶잖아요. 그런 제도까지 있군요. 있어요.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할걸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 놓고서 지금은 급급해서 전직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다. 이거는 뭐 인권침해다라고 하는데. 아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똑같지 않나요? 인권침해라는 얘기는 그럼 그때도 똑같이 했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선고를 받는 모습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 인권침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공개가 가능한 규정 자체를 인권침해적이라고 해서 없애야 되지 않나요? 규정은 규정대로 두고 그 규정이 적용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식으로 될 때만 인권침해를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법을 법으로 여기지 않고 그런 대법원 규칙들도 규칙으로 여기지 않는 게 이재명 대표 기준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만 놓고서 생각하는 게 입법권력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인권침해적이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적용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논리적으로 일관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요. 전직 대통령일 경우에 공개해도 된다. 규정이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할 때 설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예전 거랑 이거랑 대통령이라서 다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규정에서는 대통령이라서 가능하게 했던 것도 아니고 규정이 인권침해적이면 이재명 대표에게 인권침해적이라서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규정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해야 맞아요. 저는 추상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만 저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선적이다. 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일단 법원에서는 13일 정도에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하고 좀 깨알같이 저희가 홍보를 해드리면 저희가 원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방송을 하는데 금요일은 국민 여러분들이 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재판이 열리는 시간에 라이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생중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희 법조팀 출입기자들이 올려주는 법정 안에서의 어떤 스케치 내용이라든지 판결문 내용 같은 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정도면 약간 생중계에 준하는 정도의 정보 제공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생중계 결론이 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민주당 내 친명계 최대 조직이라고 하는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서 무죄 촉구 탄원서를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00만 명이 넘어서 한 105만 명 정도가 지금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탄원서와 보통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많이 제출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사실 탄원서라는 게 종류를 좀 나눠보면 사건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 써주는 탄원서가 있고 사건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 탄원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건하고 무관한 사람이 써주는 탄원서는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죠. 사건 관계인이면 예를 들면 피해자인데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범죄나 저질렀을 때 그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봐서 아는 사람.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사실 지지자들이 써주는 거는 인적관계는 없잖아요. 사건 관계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 모은 서명이 뭐 1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100만 명이 진짜 100 몇 명인지 겹치는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 경우라서 이거를 뭐 어떤 숫자가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대상 자체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필 탄원서도 굉장히 많이 써서 보내달라고 촉구를 했었거든요. 인주당에서. 그런데 그 숫자는 또 굉장히 적어요. 자필 탄원서는요? 자필 탄원서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히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클릭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서명을 했네 안했네 이렇게 하는 숫자는 자필 탄원서와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 나서 별로 그렇게 신빙성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100만 명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뭔가 원했던 만큼의 어떤 호응은 오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리한 거는 계속 주장은 하시겠지만 민주당 추산으로도 지폐 인원은 확 빠졌죠. 자필 탄원서 많이 안 써주죠. 이런 것들이 뭐 일관되게 쭉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몸 움직여가지고서 응원해 줄 사람들은 오히려 숫자가 계속 푹 빠지고 있으니까. 내가 내 손 써가지고 자필로 써서 보내는 거는 호응이 없으니까. 아 이거 그러면 클릭만 그렇게 되는 게 진짜 그분들이 100만 명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내일 모레는 또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선고가 있는데 지난번에 구자령 변호사가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형이 300만 원 형이 나왔는데 이게 그거죠. 이제 민주당 이제 2021년 선거 앞두고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배우자에게 밥값을 냈다 뭐 이런 건데 300만 원 벌금형 구형되기는 했는데 이제 선고는 어느 정도로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세요? 벌금 한 200 정도? 벌금 200만 원. 유죄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배소연 씨 판결이 먼저 선고가 됐고 심지어 확정까지 됐잖아요. 그 판결문에 보면 김혜경 씨와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김혜경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보니 경계가 흐릿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변명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배소연 씨의 판결문을 보면 정작 이렇게 돼요. 판결에 법원이 정말 딱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적관계에 의해가지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엄격한 상화관계에 의해서 지시를 받는 관계다. 지시에 의해가지고 배소연이 움직였다. 그게 배소연 판결문에 있어요. 배 씨 판결문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김혜경이 원하는 거를 제대로 못하거나 미스가 나거나 이랬을 때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를 엄청나게 닦다라는 장면들이 쭉 거론되면서 이 정도로 김혜경을 어려워하고 지시를 받고 상화관계였다라고 하는데 다시 김혜경 씨 사건으로 와보면 법화 사용의 전체 사건 중에 딱 이게 같은 괴를 하는 기부 행위 그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을 만나가지고 식사자리를 만들 때 김혜경 씨가 배소연 씨한테 지시를 해요. 이 자리 이렇게 예약 잡고 만들어라. 그래서 민주당의 다선 의원의 부인과 배소연 씨가 지시를 받아서 소통을 해요. 그래서 만든 자리예요. 그래서 누구 누구 모이고 이런 것들이 김혜경 씨 관여하에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내가 밥감낸 거 아니다. 이런 식이면 영문도 모르는데 갑자기 중간에 꼈다가 나오거나 이런 정도 해야 되는데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김혜경 씨가 원해서 자신의 필요로 자신이 부탁하려고 만든 자리고 그거에 대해서 배소연 씨한테 지시했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앞뒤로 벅화를 쭉 쓰는 것이 엄격한 상하관계에 의해서 쓰는 관계였는데 거기만 갑자기 배소연 씨가 지시도 전혀 받지 않고 우리 사모님은 나한테 그런 거 전혀 시키지 않고 오히려 엄격히 주의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 혼자 설레발쳐서 해서 제가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통할까. 그럴 수는 없겠다. 저는 그래서 이건 유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선거가 줄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이건 11월 25일에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관해서 지금 잇따라 무죄 취지의 그런 SNS 글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는 여러 녹취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저 정도로 이제 위증을 좀 부탁을 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았는데 이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게 이게 왜 위증교사가 되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상하관계에 자기 앞으로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의 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그런 부탁 자체가 좀 어찌 보면 좀 거부할 수 없는 부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도 교사였다 아니다의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전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같이 고려하게 돼 있죠. 그리고 진실대로 얘기해줘. 내가 거짓말 시키는 건 아니잖아 라는 거는 거의 추임새처럼 위증교사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항상 하는 말이에요? 항상 하는 말이고 심지어 그런 내용으로 변소를 했다가 배척당했던 판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토킹 범죄하는 사람은 맨날 몹쓸 짓을 하면서도 사랑해서 그런다는 얘기를 달고 살아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쁜 짓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위증교사한 사람들도 나 거짓말 시킨 거 아니다. 진실만 얘기해줘 라고 해서 법원에서 실제로 이걸 판단했던 사례가 있어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여기 위증교사했던 사람이 나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똑같죠? 같은 말인데요? 거의? 판결 내용 들어오면 더 놀래요. 왜냐하면 판사가 그래요. 법원에서 배척돼서 유죄가 났는데 진실대로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할 거면 부탁만 하면 됐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주입하듯이 설명을 하냐. 사실만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설명해 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어떤 사실관계가 나오면 나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얘기는 그냥 추임새로 가리려고 속임수에 불과하지 진짜로 그거는 진실을 얘기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다. 뒤에 알맹이를 봐야 되는데 너 알맹이를 보니까 넌 유죄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배척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녹취를 보면 이래요.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막 쭉 본인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전 잘 모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딱 좋아요라고 해주고 그리고 텔레그램 쓰세요. 이거 별론에서 보내줄 테니까 보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 사건보다 오히려 더 집요해요. 그냥 뭐 부탁만 할 거면 너 기억나는 대로 말해줘.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내가 아는 건 이런 거고 이런 거 정리적으로 보내줄게 이런 거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면 참 좋고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서 또 앞에 맥락을 보면 더 정말 참담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정진상 김인섭 씨를 통해 가지고 김진성 씨를 먼저 회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건 거예요. 왜 저 녹취가 남았을까 그러시는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김진성 씨가 아 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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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 본인이 다급해서 전화를 걸다 보니까 녹취도 딱 걸린 거거든요. 이 전후 맥락을 보면 김진성 씨는 진짜 증언하기 싫어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불출석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위를 보면 얼마나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추임새로 넣은 진실대로 얘기해달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 전체를 뒤집는다? 그게 안 되겠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가지고 다급하니까 SNS에 연달아 글도 쓰고 실패한 교사 얘기를 왜 하겠어요. 지금 그건 한 100걸음 뒤로 물러선 건데 그 정도까지 해서라도 진짜 뭐라도 걸려봐라는 건 그만큼 본인이 위태로움을 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좀 결과에 대해서 조금 절박한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구조령 변호사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